인테리어 비교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화사하게 완성된 100평 필라테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내부에는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디자인하여 전체적으로 더 넓어 보이며 화사한 느낌의 공간이 되었으며 샹들리의 조명과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더욱 우아하고 세련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구의 매립벽으로 디자인된 휴게 공간은 전체적으로 공간이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으며 넓은 공간인 만큼 회원도 많기 때문에 휴게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해주어 원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은 클래스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업실 공간 또한 다양하게 구성하여 주었으며 들어가는 입구를 직사각형으로 깔끔하게 시공하여 주었습니다. 필라테스는 크고 작은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클래스마다 수업하는 인원수도 다르기 때문에 기구 간의 간격과 움직이는 동선을 생각하면서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하면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통거울을 설치하여 통창과 함께 반사되는 효과로 더욱 쾌적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운동 전과 운동 후 청결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인 샤워실과 세면대 공간도 따로 구성해준 필라테스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100평 필라테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